빅데이터 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 데이터를 소개해드리고 효과가 불분명했다는 해석을 보여드리면 종종 이러한 댓글들이 달립니다 아니 식약처에서 인증받았다는데 그러면 식약처 사람들은 다 바보인가요? 저희 채널에서 누누이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요 왜냐하면 전문가도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내린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게 됐는지 생각의 흐름, 사고의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결론을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문가의 사고 흐름 과정을 들여본다 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얘기를 하면 일단 믿고 보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해서 다 믿으시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뛰어나니 접종을 권고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효과가 있을까? 접종하는 게 이득일까? 이런 생각 분명히 해보지 않으셨나요? 심지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접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아니 질병관리청에서 인증했다는데 질병관리청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식약처의 결정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질병관리청의 결정은 마지막 털끝 하나까지도 의심하려 하셨나요? 둘 다 전문가 집단인데 왜 한쪽만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게 선택한 과학적인 기준이 있으신가요? 전문가가 어떠한 결론을 내렸을 때 그 내용보다도 어떠한 사고의 흐름 과정을 통해 그 결론을 도출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 전문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검증해보자는 목적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과학적인 기준이 아닌 그냥 여러분의 느낌대로 자신만의 느낌대로 선별해서 택이라고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전문가의 얘기에는 환호하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해주는 전문가의 얘기는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지만 적어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만큼은 느낌적인 판단,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제 오늘의 영상의 내용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영양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전문가가 내린 결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내린 결론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식약처 인증 영양제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유는 식약처가 채택하고 있는 영양제 관련 근거가 믿을 만한 자료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구글에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규정을 검색해보시면 관련 법령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건강기능식품의 인증 조건을 보시면 일단 영양제 제조업체가 다음과 같이 제조 방법, 안전성 자료, 효과에 관한 자료들을 직접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약처가 직접 영양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상은 제조업체가 테스트해서 제출한 자료를 검증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영양제 제조업체가 어떤 자료들을 제출하느냐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어떤 자료들을 인정해주느냐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저희 빅데이터 닥터에서 늘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영양제를 먹었더니 효과가 진짜 있었다와 같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적어도 무작위 비교 연구 이상 수준의 연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난 59번 영상을 보시고 온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식약처의 인정 기준을 보시면 관찰 연구도 받아준다는 문구가 보이죠 무작위 비교 연구는 권장사항일 뿐 필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관찰 연구의 개념을 아주 쉽게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고 싶은 A 부모가 있습니다 우연히 관찰 연구 데이터를 봤더니 강남에 사는 자녀들이 강북에 사는 자녀들보다 서울대에 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남에 사는 자녀들이 강북에 사는 자녀들보다 비타민 B를 복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뒤 A 부모는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는 특급 비법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강남에 살면서 비타민 B를 복용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이 특급 비법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직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관찰 연구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연구가 아닌데 A 부모가 이것을 인과관계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강남에 살면서 비타민 B를 복용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지식 수준, 경제 수준, 가정 환경, 같은 학교, 같은 학원, 같은 식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무작위로 섞은 후에 한쪽은 강남에, 한쪽은 강북에 살게 하고 한쪽은 비타민 B를, 다른 한쪽은 비타민 B같이 생긴 가짜 약을 준 후 관찰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진정한 인과관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무작위 비교 연구라고 합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무작위 비교 연구 이상의 수준이 돼야 한다는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관찰 연구도 건강기능식품의 합격 기준으로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A 부모의 자녀를 서울대 보내는 특급 비법도 식약처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영양제가 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지 이제 납득이 되시죠? 전문가가 맞다고 했다 식약처가 맞다고 했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맞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어떠한 사고 흐름 과정을 통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인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이죠 자녀가 서울대에 가지 못해도 자녀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뭐 속는 셈 치고 강남으로 한번 이사 가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강남으로 이사 가실 건가요? 심혈관 질환 예방은 속는 셈 치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도했는데 아니었을 경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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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